내가 눈에 걸까? 이거 틀어야돼 안 그러면 안 돼. 아 그렇지. 야 왜? 야 왜? 야 가봐야 돼. 야 가봐야 돼. 가봐야 돼. 아 이거 돌려라. 오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취업보다 게리가 더 긴장하는 것 같아. 야 우리 해야지. 아 우리 해야지. 저희는 그냥 따로 찍으면 안 될까요? 찍어볼게요.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. 자 누나 끝내시죠. 그래. 형 아까 팔씨름 진짜 한 거야? 아니야. 아니 몸 매달리던데. 액션 안 돼 리액션 안 돼. 형 발끝이 그리기엔 너무 섰었어요. 리액션? 에이, 아니지. 나 연기 자연스러웠어? 너무 자연스러운 거 보니까 연기가 아니라는 얘기지. 형은 자연스러운 건 실제고. 형은 연기 못 하니까. 되게 자연스러웠지. 도전, 도전! 형이 죄송한데요. 아무거나 골라서 해주세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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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여기 이렇게 짜게 있어. 옆으로 짜게 있어, 옆으로. 성공! 역시 부산이 없는 게 좋지 않을까? 강사 없는 척 하시기는. 가세요, 누리. 좀 더 같이 가는 거예요? 그럼, 저도 가는 거죠. 감사했어. 오케이. 이따 오세요, 얘들아. 이따 오세요. 아이고, 좋다. 형님, 어디로 가세요? 이제 저기 태국 집으로 가야지. 태국. 태국으로 가세요. 어우, 너무 길어. 오빠, 제가 갈게요. 제가 갈게요. 너 왜 아무렇지 안 하는 거야, 자부야? 아이고, 갔다가. 오빠, 제가 갈게요? 보자. 오빠가 와. 아, 잠깐만. 성공이다. 성공. 저희 집에서 치는 Bus 도전하고 싶었어요. 지효봉주팀 성공했으니까 옷 챙기셔서 응기세요. 도전. 잘 봐줘. 화이팅. 유. 제 이름은 제가요? 보고 싶다. 오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. 전 충분히. 저 못 갑니다. 나 가만히 있어. 저. 아니 그거 왜 하는 거야. 의심을 태우는 거야. 오예. 왔다 왔다. 아니 광수는 뭐 하는 거야. 유희야.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죽어. 왜 안 죽어. 야. 우리 우리 잘 왔습니다. 왜 안 죽어. 밥만 좀 먹어. 누나. 지금 하셔야 되는데 그거 드시면 어떻게 해요. 누나. 누나 드시지 마시라고요. 어차피 못 드세요. 아 그냥. 뜬다고 줘. 뜬다고 줘. 오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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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일요인가. 어 여기다 여기다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수야. 어 오빠 제가.